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신고자들에게 모두 4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두 명에게 모두 2천만 원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. 또 식사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들로부터 277만 원어치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를 신고한 한 명에게도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